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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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국민의당 경선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두환 표창장 논란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 건 아니지만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게 문재인 후보가 지난 이후로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자리대로 떨어졌거든요. 14%포인트가 떨어졌죠. 네, 14%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호남 경선에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여론조사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갤럽 조사에서 물론 호남 지역만 놓고 보면 14%포인트가 떨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 21일, 23일 조사했던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40% 이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갤럽의 샘플 수는 110여 개에 불과하고요. 엠브레인은 1,000개의 샘플이 넘는 조사죠. 갤럽의 조사는 그냥 전체 여론조사 결과의 한 부분으로서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어떤 불리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본인의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본선이었다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전혀 미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경선에서는 문 전 대표의 50% 과반 득표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 호남 지역 주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대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엊그제 호남 경선에서 확인됐듯이 국민의당 판 안철수 대세로 이 확인이 됐죠. 아마 이번 오늘 있게 되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민주당 판 문재인 대세론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거고 50% 그 이상을 얻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호남 경선이 아무래도 역동적이다 보니까 2위를 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나 안희정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역전 가능성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각 후보 진영에서는 역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냉정하게 살펴보았을 때 역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각 조직세 그리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도 워낙 큰 편차가 나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여론조사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보수 유권자까지 같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경합세대로 나타나지만 선거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운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문 전 대표가 과반 투표를 안 해서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도 문 전 투표의 압승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안정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번 대선의 큰 흐름은 결국은 야당 대 야당 간의 대결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당 간의 대결이라는 것이 전체 유권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 상식을 넘어서 그러면 엄청난 파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관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대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호남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호남 민심은 이번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전 선거까지 즉 18대 대선까지의 호남 민심은 야당의 대표, 대표주자를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선택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호남의 선택이 사실상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입장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전 선거보다는 훨씬 편하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편한 선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정은찬 전 국무총리가 만났거든요. 비문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은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판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일정한 전략가들이라든지 참모들이 모여서 판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시도가 성공했던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결국 여론이라는 것은 후보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도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 도모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후보 경선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껏 문재인 대세로운이 지배를 해왔었고 사실상 이번 민주당 예선이 본선이라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후보 경쟁 구도라든지 또는 경선 결과가 변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월호 인양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게 대선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래도 세월호 인양은 야권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세월호 인양에 반대했던 과거의 발언들이 반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월호 인양이 야당 대 야당 간의 대결 구도를 더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